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주일 이상이 지금 경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병호 TV를 통해서도 꾸준히 방송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식적인 공직선거 역시 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졌던 다섯 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전산조작과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선거 부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는 어떤 종류의 과장이나 선입견에 기반두지 않고 철도철미하게 선거 조작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하는 선거 데이터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공해 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전산조작입니다.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물로 된 위조트 표지가 투입됐지만 전산조작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규모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앞으로의 그런 정치적 행보를 위해 가지고 일체 선거 무효소송이나 재검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마음껏 전산을 조작하고 그리고 실물 위조트 표지에 투입 없이도 그냥 전산조작만으로 선거결과를 만들고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그런 선거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을 그냥 기정사실화시켜 버립니다. 전산조작 분야를 가장 해박하게 선관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어제 9일 날에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장관급 그런 사무총장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차장으로서 유리를 지방선거를 총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선거 데이터에서 엄청난 조작이 발생했는데 누가 그것을 지휘했습니까?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바다에 쏟아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원인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것을 두고 합리적 사고방식이다, 과학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한 선거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전산으로 조작한 겁니다. 그럼 그 전산을 어디서 조작합니까? 하늘나라에서 조작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조작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을 맡아서 합니다.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 조직도를 보게 되면 누가 책임자인지 다 나옵니다. 이번 선거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서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1963년생인 박찬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대형으로 요리를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마치 김세한 사무총장이 속구리 투표로 물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의 총책임자는 박찬진 씨입니다. 그런데 그 박찬진 씨가 사무차장에서 장관급인 사무총장으로 승진을 한 겁니다. 유리를 지방선거가 엉망진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승진을 시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당신 휘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통령 먹었으니까 땡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산조작이 광범위하게 3구 대선에서도 일어났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4.15 총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2017년도 5월 9일 대선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이 김세한 씨가 확진자 사전투표로 인한 속구리 투표로 책임지고 물러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관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박찬진 사무차장이자 어제 장관값으로 영전한 박찬진 사무총장입니다. 전산조작을 누가 했습니까? 전산조작을 누가 했습니까? 전산조작을 하늘나라에서 했습니까? 전산조작을 북한의 당국이 했습니까? 중국 당국이 했습니까? 전산을 누가 담당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 총책임자가 누굽니까? 박찬진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안이 벙벙한 그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개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관위 관계자 가운데 누가 전산조작의 핵심 관련자인가? 조직도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책임자의 여러분들 명령을 받지 않고 어느 누가 조작을 하겠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또 얼마 전에 마무리된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뭐가 실시가 됐습니까?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를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거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유사한 방식의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모든 공직선거에 시행됐고 지금 한참 사람들의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구청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지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유사한 방식의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진실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너무나 쉬운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표 던지고 선거인 명부로 이렇게 확인하고 현장에서 뭡니까? 개수하고 합친 다음에 이런 발표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를 무슨 선거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한다. 무슨 뭐죠? 전자통합 선거인 명부를 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사전투표를 만든다. 콩알만한 나라에서 무슨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입니까? 당일 투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는 요릴 지방선거의 전산 분야의 총책임자를 장관금인 사무총장까지 이렇게 성진을 시키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차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대통령선거부터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산조작입니다. 디지털 조작이 핵심입니다. 전산조작에 의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주고 같은 양만큼 특정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냥 내리깔아 버린 겁니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10%를 올려주고 마이너스 10%를 빼앗으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무 흔적이 남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산조작은 원하는 결과라면 무엇이든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고 핵심 관계자 몇 사람이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 발표 선거 결과하고 지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속의 투표지수는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4.15 총선에서 재검표 결과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본드가 붙은 투표지, 위아래가 함께 붙은 좌석 투표지, 배춧잎 중복인쇄가 된 배춧잎 사전투표지, 일장기 모양의 투표지 관리관 도장이 된 일장기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지, 하살표가 붙은 투표지, 여러분 그 모든 투표지가 왜 나왔습니까? 전산조작을 해서 여러분들 당락을 결정한 다음에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하고 전산으로 발표한 결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통 전체를 갈아버린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처럼 투표지들을 다 소각시켜버리고 파쇄시켜버리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새로 이름 투표지를 만들어 채워가지고 법원에 증거보전용 투표함으로 제출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선거 결과하고 투표함 속의 투표지는 일치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법원이 투표함 보전신청을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투표함 보전신청을 받아들이면 야단 법석이 나니까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 2부를 차지하고 있는 민유숙 씨는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을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는 표를 맞춰가지고 제출을 못했기 때문에 투표함을 까는 순간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넘어도 정당이 요구한 재검표, 정당 투표의 재검표를 비례대표 투표의 재검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전산 조작은 현장에서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선거 이후에 선거 게이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선거가 끝나서 인지수사가 검찰이 즉시 들어가서 중앙선거관련의 서브나 이런 부분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다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100여 건의 뭡니까?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4.15 총선하고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시 보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 전산 조작을 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했는가 여부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그런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완전 범죄를 하려면 대한민국을 조선인민공화국처럼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당선 네 낙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거 데이터 발표하지 않으면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전산 조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오래 근무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사무차장 박찬징 사무총장을 성진을 시켜가 장관급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박찬징 씨가 성진하든 안 하든 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가 옳은 일을 해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산 조작을 여러분들 그냥 퍼지렇게 해놓고는 입을 싹 다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관위에서 전산 조작을 총괄 쪽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확연하게 전국적인 규모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351만 표 이상 정도 격차가 냈음에도 불구하고 25만 표 채 안 되는 것으로 뭡니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서울구청장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온통 전산 조작이 큰 적들이 뭡니까? 강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림만 보더라도 그래프만 보더라도 다 드러나는데 다 입 닦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죽어 지내자? 김은혜 씨가 재검표를 해야 되지만 나서지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워낙 부정선거 은폐론자들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기는 힘들겠죠. 나설 수가 없으면 강용석 후보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밥만 처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입니까? 우리가 금수입니까? 우리가 가축입니까? 우리는 짐승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고 금수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슨 짓을 해야 됩니까?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기치면 됩니까? 사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기도 아니고 선거를 사기를 뭡니까? 계속 치는 것을 직접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개지사람들 살지 않으면 좀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입니까? 우리가 염소새끼입니까? 우리가 돼지새끼입니까? 우리는 돼지새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새끼입니까? 우리가 개새끼입니까? 우리가 개새끼냐고요. 그런 점에서 어차피 앞으로 이름들 강용석 후보는 이런 체제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강용석 후보와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로 대한민국 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망한 겁니다. 선거 부정이 뭡니까? 여섯 번째 이름 실시가 되더라도 대한민국 식자층과 지도층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대통령이 되면 뭡니까? 답니까? 입 쳐다듬으면 다 됩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산조작을 책임지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입니다. 사무총장이 있고 저는 사무총장이 그냥 얼굴마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밑에 사무차장이 있습니다. 사무차장이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있고 선거절장장이 있고 아마 정보자료국에서 아마 전산을 관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익숙할 거 아닙니까? 실세가 사무차장이구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들은 김세한 사무총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4.15 총선과 실질적으로 3.9 대통령 선거와 실질적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총괄한 사람은 박찬진 광주광역시 출신의 전남대학교 사학과 출신의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1963년생이 뭡니까?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한 겁니다. 박찬진 씨가 저는 가장 모든 문제를 다 똘똘하니까 사무차장까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조혜주, 김세한, 박찬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선관위 내부에 전산조작 전모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적되는 이 3인방이 이 세 사람입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니고 조직도를 보시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 사무총장이 있고 밑에 사무차장이 있고 회사로 따지면 COO 정도 되겠죠. 사무총장이 CEO가 되고 최고 책임자가 되고 최고 운영 책임자가 사무차장입니다. 사무차장이 모든 업무를 다 총괄하는 겁니다. 그 휘하에 기획조정실장이 있고 선거정책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 내부의 전산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법한 3인방은 이 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박찬진 씨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의 사무총장 역할을 했습니다. 박찬진 씨는 사무차장이었지만 사무총장 대형으로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를 추진한 겁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선거 결과가 뭡니까? 전국적인 규모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권하에 치러진 5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박찬진 사무차장이 김세한 여러분들 사무총장이 속구리 여러분들 확진자 사전투표에 책임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 총괄 책임을 졌습니까? 박찬진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 대형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은 조혜주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다했겠습니까? 김세한과 박찬진 체제가 다했습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김세한 사무총장이 톱이지만 내부살림을 누가 다했습니까? 김 박찬진 사무차장이 다했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김세한 씨가 나갔기 때문에 박찬진 씨가 실질적으로 뭡니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사무총장 대형체제로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료진 겁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 전산조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장관으로 성진하면 됩니까? 이거는 나라가 아닌 거죠. 이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뭡니까? 여러분들 뭐죠?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신임 사무총장이 6월 9일 날 사무총장이 뭡니까? 사무총장이 임명된 겁니다. 이건 나라가 있죠.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막 가는 판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공직선거의 인사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하고 있습니까? 강아지하고 놀면 됩니까? 반도체 들고 반도체 이제 육성합시다. 그거 하면 됩니까? 5.18 가서 노래 부르면 됩니까? 그러니까 정신들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출신 행정공무원 현재 중앙선거관리비원회 사무차장 이번에 어제부로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광주 서석구 졸업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 행정대학원 졸업 출세가 엄청 빨랐죠. 1963년생이 장관이 됐으니까. 요직을 다 거친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든 선거를 가장 깊숙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책임을 지도 백번 천번 지어야 될 인물을 장관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한국의 실상이란 겁니다. 저도 그냥 학을 뗍니다. 내 나라지만 이게 말입니다. 이게 나라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집단이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정원철님 말씀처럼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조직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조직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전산 조작을 뭡니까? 선거마다 하는 이런 짓을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까? 요리일 지방선거는 얼마나 야문이게 조작을 했습니까?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가는 길에 다 여러분들 들으시고 확실히 여러분 좀 조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요리일 지방선거. 전산 조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박찬진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조해주시라든지 김세한 씨는 이미 다 나가신 분들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박찬진 씨입니다. 영전해가지고 성진에서 1963년생으로서 장관대우를 받고 있는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오늘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